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칼국수 김치 한상 차림입니다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왔는데요 쌀쌀해진 날씨 탓에 따뜻한 칼국수가 먹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명동 유명 맛집 40년 전통 정직한 명동칼국수 생면으로 칼국수의 쫄깃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매력으로 명동칼국수 집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명동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로 배달이 된다는 점 대박 깊고 진한 명동칼국수를 집에서 초간단 조리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칼국수 환상궁합 마늘 겉절이 명동김치까지 40년 전통 옛맛 마늘향이 가득한 명동칼국수 김치로 유명한데요 명동칼국수 김치가 함께 배송되어 옵니다 집에서 완벽한 40년 전통 명동칼국수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명동칼국수 명동김치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시작의 명동칼국수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일단 명동칼국수는 김치 김치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최소호 주고밥에 편하게 먹어야 돼요 결국에는 생크림과 같이 먹습니다 못하지만 그냥 먹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흠뻔한 소속은 우리를 집에서 이용해서 deci야 찬바람이 부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Mambo가 오늘의 성격을 계속 먹었습니다 당면은 김치부터 먹어야 되면 아주 흐름이지만 좋은 느낌을 먹어야 되세요 어퓨 이번엔 매운거 같네요 투명한거같아요 그는 마늘과 함께 먹었지만 이제 나은 매운거같아요 이는 매운거같은거같아요 매운거같은거같아요 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료". 좋다 생면에 쫄깃함이 정말 좋습니다 Room 시즈닝 이어서 이어서 한입 먹은 랍스푼에 좋아서 먹엉 먹었고 먹으니까 잘 먹었어요 먹으니까요 먹은 랍스푼이 진짜 맛있었어요 먹은 랍스푼가 너무 맛있지만 모든 랍스푼이 먹었거든요 랍스푼이 먹었거든요 맛있다 좋다 끝 마요네즈 테두리 glass 쏙쏙쏙 치즈볼 치즈볼 치즈 팡팡 »,» 고춧가루 남은 김치도 남은 김치도 남은 김치도 든든한 한 끼니로 최고! 탄산수 마시고 남은 김치도 안녕 쿨 남은 김치도 남은 김치도